그래, 한국 잘 들어가. 너 인생 끝난 거 알지? 형, 저 진짜 끝난 거죠? 그런 거야. 너 완전 정쳤어. 형님, 저 어떻게 좀 안 될까요? 너 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.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다. 네가 도박 관리하는 새끼가, 응? 네가 도박을 왜 해? 미친 새끼. 그리고 돈도 없는 놈이 무슨 8천만 패소씩이나 빚을 지냐? 그래, 뭐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 하겠니? 죽은 자식 불알 잡고 흔들기지. 야, 정털아. 아무튼 막 이왕 들어가는 거 부모님 일 잘 도와드리고. 건강 잘 챙기고. 형님. 형님, 알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형님. 들어가십시오. 응.